안녕하세요.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홍보대사 이명주입니다. 전세계 170개국 2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학생들의 스포츠 재전인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2015년 7월 광주에서 열리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. 한류 문화를 알리는 파페라 테너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활동할 수 있게 돼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유니버시아드가 문화와 젊음을 나누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요. 저 역시도 조직위원회의 일원이라 생각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널리 알려 성공적으로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겠습니다.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환경을 생각하고 평화를 공유하며 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문화로 승화시키는 에픽의 가치를 담은 특별한 대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번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통해 전 세계인이 젊음과 문화를 나누고 광주가 국제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스포츠를 사랑하는 지구촌 팬 여러분 2015년 7월 3일부터 14일까지 21개 종목에 걸친 종합 스포츠 대회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.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국경, 인종, 종교를 넘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라이트 업 투머로우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파이팅!